데이터 정렬을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분석작업 파일을 불러오신 다음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정렬 시트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정렬 하실 건데요 교재 내용을 실습하기 전에 정렬 시트를 좀 복사하고 추가 설명을 좀 드리고 나서 교재 예제를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입력된 데이터를 가지고요 이름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정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데이터 안쪽에 이메일 쓸 하나를 선택하고 데이터에 가셔서 정렬의 필터에 오른 차순 정렬이나 내린 차순 정렬을 클릭하셔서 데이터를 정렬할 수가 있습니다 이름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정렬하거나 또는 나이를 가지고 정렬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나이 필드에 가져다가 커서를 놓으시고 오름 차순 내림 차순 하시면 됩니다 참여도나 특정 필드에 해당한 위치에 갖다 놓으시고 오름 차순 내림 차순 데이터 정렬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예제에서는 간단하게 해당 필드의 오름 차순 내림 차순이 아니라 색깔과 그 다음에 또는 사용자가 정한 순서대로 순서로 데이터를 정렬하고자 하실 때는 사용자 지정 목록을 만드시고 데이터 정렬하는 내용을 같이 한번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문제 파일로 와서요 데이터를 정렬할 건데요 포지션을 기준으로 문제 제시된 순서대로 데이터를 정렬하고자 합니다 데이터에 가셔서 정렬 및 필터에 그냥 오름 차순 내림 차순이 아니라 사용자가 정해 놓은 순서대로 데이터를 정렬하실 때는 정렬을 클릭합니다 정렬 기준에서 포지션을 선택하시고요 입력된 데이터 셀 값을 기준으로 오름 차순 내림 차순이 아닌 사용자 지정 목록 순서대로 데이터를 정렬하고자 합니다 라고 우리가 순서를 정할 수가 있는데요 문제 나와 있는 공격수 입력하고 엔터 그 다음에 골키퍼 입력하고 엔터 미드필드 라고 입력하고 엔터 수비수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추가 버튼 누르시면 왼쪽 목록에 데이터가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포지션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정렬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기준으로 데이터를 정렬하고요 또 추가적으로 기준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시면 포지션을 기준으로 먼저 데이터 정렬하고 같은 포지션이라면 두 번째 문제 나와 있는 가입 기간을 가지고 셀의 색깔을 기준으로 색깔을 선택하셔서 문제 나와 있는 RGB 레드 그린 블루의 값에 해당한 색깔을 선택하시고 선택한 색깔이 위쪽에 표시할 건지 아래쪽에 표시할 건지 선택하셔서 확인 버튼 눌러 주시면 일단 포지션을 기준으로 데이터가 정렬이 되어 있구요 같은 포지션 이라면 문제 나와 있는 가입 기간에 색깔이 채워진 데이터가 위쪽에 표시될 수 있도록 데이터 정렬을 하셨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정렬한 결과가 맞게 실습 하셨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